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던 심오디오의 인티앰프입니다 600i v2 인데요 이 제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짚어 보면서 이 600i 의 그 상위 모델이 있어요 700i 가 있죠 700i 도 v2 버전까지 나왔는데 그 모델 하고 또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처음에 이런 저런 얘기 다 빼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600i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많이 다뤘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 전체적인 설계나 이런 부분들 얘기해 가면서 또 700i 와 비교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저도 그렇고 김편의도 그렇고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거나 그러면 테스트 할 때도 그렇고 이 단독 한 제품만 그 테스트 하기보다는 같은 라인업에 있는 다른 모델 상위 모델 하위 모델 또는 뭐 다른 브랜드와 이렇게 비교할 때 그 모델에 해당 모델의 어떤 특징들이 훨씬 더 잘 부각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700i v2 와 또 비교하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이 제품의 뭐 전반적인 설계 김편님 한번 설명 좀 클래스 ab 솔리드 스테이트 앰프 구요 출력단에는 바이플라를 채널당 4개씩 썼어요 그러니까 투표 라는 얘기죠 네 그래갖고 두 개씩 푸시풀로 증폭을 하는 그런 클래스 ab 앰프가 되겠구요 네 그래서 8웜 에서는 125 와트 4웜 에서는 딱 두 배인 250 와트를 내는 그런 앰프가 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전반은 뭐 디스플레이 창 있고 검은 바탕에 붉은색 글자체가 보이고 오른쪽에 이제 뭐 볼륨이 있구요 볼륨이 보면은 530 스텝 맞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 되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테스트해 봤던 제품 중에서는 클라세 클라스 프리 앰프가 굉장히 세밀하거든요 근데 심오디오 같은 경우도 볼륨 스텝이 굉장히 세밀합니다 그래서 볼륨 스텝이 세밀하면 좋은 것은 근거리에서 들을 때 상당히 볼륨 스텝 하나에도 상당히 좀 예민할 수 있거든요 근거리에서 들을 경우 니어필드 뭐 그런 경우에 상당히 좀 유리 하더라구요 그렇죠 그리고 심야에 낮은 볼륨 으로 진짜 만끽 해야 될 때 한 스텝 마다 소리가 팍팍 커지면은 그 중간 값이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값이 안내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특히 이제 진공감 프리앰프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제기용에는 30db 까지는 0.1db 로 금은 무지 세밀하게 조절한다는 얘기거든요 대개 보면은 미국은 음악을 듣는 가정 환경들이 좀 크잖아요 끔찍끔찍하고 단독 주택에서 많이 사시고 그래서 미국 제품들이 이제 볼륨 스텝이 클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영국이나 유럽 쪽 제품들이 스텝에 따라서 볼륨이 상당히 좀 많이 커지기도 하고 미국 제품들이 이것도 이제 북미 캐나다 제품인데 이쪽이 훨씬 더 세밀하고 브랜드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은 600W AB 클래스 인데 5W 까지는 클래스 A 작동이더라구요 보니까 대부분 이제 머신 모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AB 클래스 증폭하는 앰프들 보면 저출력에서는 A 클래스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클래스 앱 이라는게 어느 수준까지는 바이어스 전류를 흘려 줘야 되는데 그거를 많이 흘려 주느냐 적게 흘려 주느냐에 따라서 클래스 A 작동 범위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5W 면은 사실 실생활에서 작은 볼륨으로 들을 때 거의 다 대부분의 곡을 들 수 있는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거의 다 클래스 A로 듣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설계 부분에서 특징적인 것은 일단은 듀얼 모노죠 그렇죠 700I 도 그렇고 듀얼 모노 회로고 그 다음에 피드백 글로벌 피드백을 걸지 않습니다 전혀 그리고 입력단에도 뭐 커플링 컨텐서나 이런 걸 전혀 쓰지 않는 다이렉트 커플드 방식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글로벌 피드백을 안 쓰고 그리고 다이렉트 커플드 방식이고 이런 것들이 보면은 하이엔드 메이커 앰프 메이커들의 어떤 공식처럼 돼버렸어요 보면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네 글로벌 피드백을 지금 안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은 전체적으로 안 걸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부분적으로는 어딘가를 걸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미세한 신호를 처음에 증폭하는 프리앰프부 그쪽에 전압 증폭단에는 전혀 안 걸었어요 하지만은 출력단이 있지 않습니까 전류가 흐르는 그래서 스피커를 구동해야 되는 그 바이폴라가 있는 출력단에는 고집판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살짝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영어로 말씀드리면은 파셜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그래야지 외울도 줄일 수 있고 임피던스도 낮출 수 있고 고집판 노이즈도 줄일 수 있는 이득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작사들이 표현할 때 그냥 네거티브 피드백을 전혀 걸지 않았다 이렇게 말은 안 하거든요 아 그렇죠 글로벌을 꼭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꼭 신경 써서 캐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설계들을 보면 사실 피드백을 걸면 여러가지 최종적인 어떤 수치나 뭐 이런 책정 수치 같은 거는 좋아지잖아요 좋아지지만 네 사실 반대급으로 소리의 순도 자체는 좀 떨어지는 청감상 순도는 오히려 좀 떨어지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아까 다이렉트 커플드 방식도 이제 커페시터를 쓰지를 않으면 뭐 쓰는 게 여러가지 회로 설계하는 부분에서는 편리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좀 안 쓰면 쓰지를 않으면 오히려 이제 생동감이나 이런 거 더 순도나 이런 것도 좋아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DC가 커페시터를 집어넣는 이유가 DC 유입을 막는 거죠 막는 거잖아요 DC가 흘러가면 잘 아시겠지만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 신호만 어차피 음악 신호는 AC니까 네 그래서 이제 커페시터를 쓰는데 안 쓰면은 대신 그만큼 증륜을 안 보내게끔 설계를 더 꼼꼼히 잘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좀 더 기술력이 있는 앰프 제작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디스커블드가 아닐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피드백을 조금만 쓰고 임자 커페시터를 안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설계하는 이유는 여러 설계상의 뭐 편리함 이런 거를 좀 버리고 대신에 시그널의 어떤 순도를 최대화 시키겠다는 그런 제조사의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최고의 음질 이상적인 음질만을 목표로 하는 하이엔드 메이커에서는 이런 설계를 많이 좀 사용합니다 요즘에는 보면 저는 이제 제품 선택할 때 항상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앰프에서 이게 피드백을 쓰느냐 안 쓰느냐 그리고 뭐 다이렉트 커플드 설계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보는데 확실히 이런 식의 설계를 적용한 앰프들이 사운드를 들어보면 확실히 좀 맑아요 이건 뭐 측정 수치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게 설계에서 오는 음질적인 특성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난 님은 저걸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음의 순도 피드백을 얼마나 덜 거느냐 그 다음에 디스커플드 그렇게 보는데 거기 하나 더 추가를 하면은 저는 전원부 구성을 통해서 과연 4음 출력이 8음 출력의 정확히 2배가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4음 2음 이렇게 임피턴스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스피커에서 낮은 저음의 힘을 더 땡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풀 오케스트라 곡에서 뭐 저음이 많이 나오는 부분에서 항상 일정하게 플랫하게 스피컬 드라이빙 하려면은 전원부가 그렇게 딱 2배 출력이 가능해야 된다 그만큼 전원부가 받쳐 주셔야 된다 이렇게 세 번째 조건도 좀 따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김편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출력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근데 제가 얘기했던 뭐 설계 부분 이런 것도 좀 따져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 뭐 앰프의 어떤 스펙 이런 걸 볼 때 사람들이 이제 뭐 설계 같은 거는 어 자세히 설명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제조사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요약 정리한 스펙만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스펙에 보면 뭐 존 고조파 외율 뭐 THD 나 뭐 IMD 나 뭐 뭐 이런 그 대역 대역폭 뭐 이런 것들 많이 보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것만 봐서는 솔직히 체감이 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잘 보면은 저희가 이제 뭐 리뷰해서 설명드리는 건 이런 그 최종적인 그 뭐 THD 나 이런 거 외에 진짜 설계를 어느 쪽으로 했느냐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그 그거는 수치에서 뭐 이렇게 그거랑 음질적으로 연관 지어서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심오디오 600i 는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잘 만든 그리고 뭔가 타협이나 이런 거가 별로 없고 정말 전공법 으로 만든 앰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법이 또 어디서 들어 나냐면 전원부가 지금 채널당 한 개씩 토로이달 전원 트랜스를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원부 부터 딱 분류해서 듀얼몬으로 간다 네 그래서 지금 그 관련 수치를 말씀을 드리면은 400 va 그 용량이 두 개 전원 트랜스가 토로이달이 들어 있구요 그 다음에 그 커페스터 파워 커페스터 총 정전 용량이 8만 마이크로 패러시 이것이 지금 600i v2의 힘의 원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 드렸었는데 700i v2 이거의 상급이죠 상급 앰프와 차이점을 보면 그냥 그것도 스펙만 보면 뭐가 다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제품이 크기가 크고 무겁고 뭐 몇 킬로그램 더 나가고 뭐 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이 제품들의 좀 차이가 좀 있죠 있죠 저는 내부 설계에서 보면은 내부 설계에 대해서도 이제 뭐 제조사에서는 둘 다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차트로 이렇게 비교는 게 없어요 근데 내부 이제 뚜껑을 열어 보면 일단은 전원부가 상당히 커졌죠 그렇죠 그리고 뭐 파란게 보여요 네 중간에 파란 트랜스가 하나 요 중간에 딱 들어 있습니다 이건 600아이 인데 700아이 보면은 600아이랑 딱 차이나는 부분이 그건데 프리앰프의 전원부를 별도로 꾸려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cc 안에 프리앰프 파워 앰프를 집어넣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인티앰프라는 게 프리앰프랑 파워 앰프를 하나의 샤시안에 구성한 건데 일반적인 그 인티앰프는 프리앰프 쪽을 거의 패시브 그렇죠 거의 패시브 같은 방식으로 설계한 경우가 많은데 700아이로 올라가면 거의 프리앰프가 별도로 외장으로 빼내도 될 만큼 그런 프리가 내장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700아이 V2랑 전화 증폭단 개인이 똑같아요 37dB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심오디어에서 말은 안하지만 전화 증폭 설계는 똑같을 것이다 그건 동일하고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참고로 37dB 또 정수배로 계산을 해보니까 70.7900 그러니까 약 70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인티앰프지 않습니까 제 700아이 V2도 인티앰프고 들어오는 입력 신호를 한 70배 정도 증폭을 해주는 인티앰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37dB가 인티앰프 표준 개인이에요 네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보통 프리앰프가 9dB 그리고 보통 파워앰프가 28dB 이거 합치면 37dB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이 지금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600아이 V2와 600아이 V2에 대한 좀 자세한 좀 설계들 그리고 700아이 V2 이거의 상급인데 그거랑 차이점들을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심오디오가 전반적으로 몇 년 전부터 한 최근 10년간 상당히 어떤 네임밸류 네임밸류도 상당히 높아졌고 굉장히 좀 정직하고 정통 정통파 앰프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북미 쪽에서는 상당히 좀 지명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여러가지 모델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예전에 리뷰했던 340i 밑에 모델도 있고 그리고 700i라는 최상급 레퍼런스 인티앰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은 심오디오가 예전에는 가격 대비 성능비 뭐 이런 앰프로 좀 알려졌는데 요즘에는 전혀 그런 앰프가 아닙니다 가격 대비 성능으로 승부하는 앰프가 아니라 절대적인 성능으로 승부하는 그런 앰프로 좀 거듭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플래그십 분리형 앰프를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하더라고요 실제로 네 그러면 오늘 600i V2 그리고 7x V2 이런 제품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는 2부에서 따로 편성해서 저희가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계속 시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